예? 설마 인으로 막 지르는 그런 몰상식 한 사람 없겠지? 와 몰상식 한 사람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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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누구야? 두명이네 와 몰상식 와 몰상식 두명이네 설마 있는데 와 두명이 그냥 저격수가 두명이나 있었네 와 제로스는 자리를 못들였는데 죄송합니다 제로스는 못받는 뱅비러를 아잇 에잇 에잇 씨 아잇 홍했는데 아 이거 참 아 리타했어 그것도 까고 리타했어 에잇 아 아이씨 에잇 에잇 이거 참 아 낚았다고 아 아싸 브레이킹 놓쳤다 좋아라 했는데 야 보복성 플레이가 아 브레이킹 완벽하게 낚았거든요 그거는 일부러 인같이 들어간척 하면서 미리 브레이킹하고 그냥 따라 들어갈라 했는데 브레이킹 상대편이 레이트 브레이킹 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거 지금 왜 실수가 많네 뭐하이씨 뭐야 두대다 뭐하 뭐하세요 두분다 깜짝 놀랐네 예 뭐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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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 secon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 secon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 seco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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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second.